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거 같지? 당일에 있어요 아니면 전달해? 닥쳐! 누구야? 아 근데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왔어. 아무 나와도 가족이 없지. TV 처음 나와요. 파가 별로 없어요. 팀 내에서 가진 멤버는? 벌칙 볼을 받고. 어허 언저리. 높은 편이에요? 패스. 패스? 야 살려고! 늦났어!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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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래!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했어 누가 봐도! 진짜 멤버였는데. 야 탱당했구나 경희야. 야 뭐 하는 거야? 야 민주야. 쟤가 오늘 독을 품었네. 바가 바짝 올랐네.